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? 내리신대는 이번 여행은 우리 연체를 마지막에 역시 한번 용불보시기 바랍니다. 용불력입니다. 내리신대는 두 분의 있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내리신대는 두 분의 있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몽y 향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영상은 물건이 없는 관계의 노동연이 입니다. 사과가 긴장되었습니다.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을 통해 쇼핑의 부분도 덧붙이고 조회가 있는 것 같다. 아무것도 모르겠다. 제co Council 나는 그냥 눈 깎고 있는 줄 balls word 근데 갑자기 폭포로 하니깐 아 진짜 자고있네 왜 그 지하철에서 저 불이 나랐어 미안해요 언니가 잘못됐어 왜 그러세요?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좀 장난치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거야? 네 야 나는 나도 잘 못 있었다 무슨 소리가 질려서 난 잘 깬 거 같아